저희는 산림항공본부에 가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런 견학이 처음이고 헬기를 실제로 가까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보게 된다는 게 긴장되고 약간 설렙니다. 제가 다 했는데 실제로 정비사분들을 뵈는 건 처음이어서 기쁘고 여자가 설레는 기분으로 가고 있습니다. 뭐야? 우와 엄청 크다. 블레이드가 생각보다 큰데요? 블레이드가 생각보다 큰데요? 좀 더 큰데요? 귀찮아 보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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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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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직접적으로 헬기와 정비하시는 것을 보고 헬기 정비에 대해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떴고 현장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